김태흠 충남지사가 외자유치와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. 김태흠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벨기에 등 유럽 5개 나라의 5개 기업으로부터 5억여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,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140여 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또 도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기 위한 독일 사무소를 열었고, 독일과 폴란드의 지방자치 단체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